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밤중에 저 멀리 보도 그 다음은 검은 날개를 펼쳐 속도의 문을 두드려 공원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 아, 슬픈 달피달에 바로 변화진 칼과 장미는 돌아갈 수 없는 슬픈 결말이라고 덧없이 흩어지는 서로를 향한 그림자 간절하게 찾아 헤맨 해담마저 절망으로 밀어왔던 진실마저 부터진 세상에서 사랑에서 소중했던 지난 하루 그대의 꿈을 지킬 수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실마저 진실마저 부터진 세상에서 소중했던 지난 하루 그대의 꿈을 지킬 수 있다면 진실마저 그럼 지침 승 ail life cai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